얼마나 많은 제품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까? 직원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? 쿠팡은 고민했습니다. 이 모든 것의 답은 인공지능이었죠. 쿠팡의 머신러닝은 고객이 주문을 하기도 전에 주문량을 예측해 입고합니다. 입고된 상품을 어디에 진열할지 이 상품을 어떤 동선으로 꺼내올지도 인공지능이 정해줍니다. 걸음수는 계속 줄어도 효율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쿠팡은 끊임없이 개선합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준비된 제품들은 이미 쿠팡카에 담길 위치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. 게다가 쿠팡의 인공지능은 쿠팡맨들이 운전하기 좋은 최적의 경로까지 계산해줍니다. 주문부터 배송까지 쿠팡이 다 하니까 인공지능이 이 모든 걸 가이드하니까 로켓 배송 제품은 쓰러지지 않죠. 연간 수억 개 이상의 압도적인 주문 규모 빈틈없는 이길, 새벽, 당일, 전국 배송 인공지능이 만드는 놀라운 혁신 이 모든 게 쿠팡이니까 가능합니다. 연간 수억 개 이상의 압도적인 기지능이 한 번에 시도하십시오. 우선 5개 이상의 압도적인 시각 유지능 시각 이해서도 이처로 쓰니 2개 이상의 압도적인 유지능을 수억 개 이상의 압도적인 경로까지 유지능을 요구하고 있는,